충남도가 KG동부제철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코로나19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리쇼어링을 유치합니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것으로 KG동부제철은 중국 강소성에 위치한 공장을 청산하고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3만 5,974제곱미터 부지에 냉간 압연과 도금제품 공장을 신축합니다. 이를 위해 KG동부제철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당진 아산국가산단에 3년간 1,55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습니다. 돈은 이번 사업의 효과로 당진시의 생산액이 72억 원, 부가가치가 16억 6,2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이며 신규 고용인원은 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공장건설에 따른 돈의 단발성 효과는 생산유발 1,889억 9,800만 원, 부가가치유발 6,86억 1,900만 원, 고용유발 875명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KG동부제철은 지난해 매출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월 KG그룹 편입 이후 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매출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